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표정은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크게 설계 및 시공과 점검 실무로 나뉘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설계 및 시공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 및 시공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계 시공 설계 시공과 점검 실무로 나누죠 자 보통 제가 할 설계 시공은 설계 시공은 어떤 거에 따라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고 설계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자 NFSC라고 하죠 자 National Fire Safety Code라고 해요 자 화재 안전 기준이고 자 이 화재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 화재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죠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FSC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NFSC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약간 그 외에 약간이 계산 문제 중에 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 유체역학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 뭐 8대 2 9대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 화재 안전 기준과 계산 문제의 비중은 약 5대 5 정도 되죠 어떤 시험에 따라서 약간 약간 틀리긴 한데 자 그 정도 반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약간씩 뭐 다른 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이나 다른 이론에서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것밖에 없어요 설계 시국은 이것만 하면 거의 90% 이상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점검 실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점검 실무에는 말 그대로 소방시설에 점검 방법이 있죠 점검 방법 뭐 점검표 자 이쪽 뭐 소방시설 시설부분 이쪽으로 포괄을 하고요 자 그 위에 여기는 암기할 것이 상당히 많죠 자 암기할 것 암기할 것 자 소방 일단 5분법이 있잖아요 소방법 소방기본법 자 기본법 자 공사업법 자 유지관리법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다중이용업 특별법 자 그리고 초고층 및 지한계 복합 건축물 자 그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자 형식승입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건축법 자 건축법 많이는 안 나오지만 건축법 시행령 약관 시행령 약관 부분하고 또 건축법 중에서 자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그거하고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뭐 이런 잡다한 법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그 부분하고 자 중요한 건 또 보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점검실문은 점검은 자 점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종합정밀점검과 자 작동기능점검이 있는데 그 종합정밀점검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지관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검하고 보고하는 게 종합정밀점검이죠 자 무엇에 적합하게 자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점검실무에서도 화재 안전 기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설계 시공에서도 화재 안전 기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그럼 설계 시공이 아니 설계 시공이 아니라 화재 안전 기준이 자 법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이런 기본법 공사업법 유지관리법 위험물 자 이런 애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자 기본법 법이 있고 법률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정하죠 자 그 밑에 뭘로 정합니까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을 정하죠 자 시행규칙을 이렇게 정합니다 얘도 기본법도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공사업도 마찬가지 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지관리 설치유지 및 유지관리 이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렇게 됐죠 원 법 이름은 지금 화재 예방이 앞에 들어가가지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상당히 길어요 자 법 이름 내용이 상당히 긴 그렇지만은 자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강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법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유지관리업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우리 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업법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화재 예방 화재 예방 줄여쓰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중에서 법률 말고 시행령 자 별표 5라는 게 있어요 자 별표 5가 뭐냐면 자 어떤 대상물에 자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잖아요 건물들 졌어요 그 건물에 졌으면 그 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가지고 자 이 건물에는 어떠어떠한 소방시설을 설치해라라고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여기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만약에 옥내 소화전이 있고 스프링클러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렇게 설치를 해라라고 여기서 정해놓고 그 설치한 것은 세부 기준은 자 세부 기준은 예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무얼로 자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고시로 정하죠 자 고시입니다 이거 고시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은 자 국민안전처 고시입니다 상당히 하위법이죠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위법들하고 충돌하면 자 상위법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기본법, 공사업법, 유지관리법, 위험물 안전관리법 뭐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예 다중이용업법, 특별법이죠 자 초고축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이에요 자 일반 법률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자 특별법이 이기입니다 특별법이 상위예요 자 그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가지고 설계 시공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화재 안전 기준이 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자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강의는 어떤 순서라도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그거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시행령 자 별표 이래 보면 자 별표 이래 이게 뭐가 있냐면 소방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 자 우리가 관리사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기사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면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다 알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했지만 정확히 소방시설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다는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자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자 기초를 바닥부터 딱 닦고 자 정확히 소방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러고서 거기에 그 소방시설마다 살을 덧붙여서 자 정의를 알고 자 구성을 알고 설치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도록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소방시설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구성이 간단히 쓰면 자 1번 자 소화설비 자 소경피용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2 경보설비 자 3 소경피 피난설비 4 소경피용활 자 용은 자 소화용수설비 자 5는 자 소화활동설비 자 이렇게 5가지로 분류 크게 대분류를 5가지로 해놨어요 5가지로 했는데 자 화재안전기준에는 자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자 6번 자 기타 소방설비라고 할까요 자 이런 기타 기타 설비가 있어요 기타 설비가 자 기타 설비가 뭐 몇 개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했고 이 안에서 설비별로 세 분류를 할 겁니다 세 분류를 할 건데 자 화재안전기준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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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자 소방시설 아니 소방시설 아니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남발행이 돼 있죠 뭐라고 NFSC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소화기구죠 자 그걸 101이라고 자 남발행이 돼 있습니다 남바가 남바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남바는 어떻게 부여되어 있냐 자 이 소화 설비는 자 100번대 100번대 자 경고설비는 200번대 피난설비는 300번대 소화용소설비는 400번대 활동설비 500번대 기타설비 600번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고 자 뒤에 1번 2번 3번 4번은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세 분류를 봐야 되겠죠 세 분류 자 소화설비부터 보면 자 1번 소화설비 자 이게 100번대로 분류가 돼 있다고 그랬죠 자 100번대예요 자 소화설비의 분류는 자 점에 뭐가 있어요 자 소화기구가 있습니다 자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크게 뭐로 나나요 자 소자간으로 나뉩니다 소자간 자 소화기 자 2번 자 자동확산 자동확산 소화설비 3번 4 간이소화용구 자 이렇게 나눕니다 간이소화용구 이렇게 세 개를 나누고 간이소화용구 중에서는 자 뭐가 있어요 투척식이 있고 자 에어로졸식이 있고 자 소화약재 이외의 간이소화용구 즉 그것이 자 팽창질석 팽창진주염 그 밖에 모래 마른 모래 자 그런 것들이 여기 간이소화용구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2번에 뭐가 있냐면 자동소화장치가 있죠 자 자동소화장치가 있는데 자동소화장치에는 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자 2번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자 3번 캐비넷식 캐비넷식 자동소화장치 자 그리고 5번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자 고체 에어로졸 자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자 소화기구입니다 자 소화기구는 뭐예요 사람이 손 또는 손으로 또는 자동으로 자 소화약재에 의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자 그런 것이 소화기구죠 자 그럼 주로 소화기가 소화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소화기인데 얘는 수동이고 얘는 수동이고 얘네는 자동이죠 얘는 자동확산은 자동이지만 물론 자 이것이 번호가 뭘로 부여됐어요 nfsc 자 100번 대 중에서 10 이래요 화재안전기준을 피면은 가장 먼저 자 소화기구가 나옵니다 소화기구가 나오고 소화기구 내부에 자 이제 수동식 소화기부터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자 펼쳐지게 되죠 설치기준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용의의 정의 설치기준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구를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소화설비 중에서 자 이거 여기를 1번으로 그냥 같이 붙고 같이 그냥 1번으로 붙고 자 2번을 보시면 2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옥래 소화전이 있어요 자 옥래 소화전 자 옥래 소화전이 자 102번 자 102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3번 뭐가 있어요 자 스프링클러 등이 있어요 스프링클러 등 스프링클러 등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 스프링클러 자 기본 스프링클러 또 가니 스프링클러 자 ESFR 자 어리서 프리즌 패스트 리스폰스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에요 자 기본 스프링클러가 뭐에요 번호가 번호가 얘가 103으로 잡힙니다 가니가 자 103에 A로 잡히고 얘가 103에 B로 잡힙니다 자 순서대로 화재 안전 규정에 순서대로 쓰고 있는거에요 자 그리고 4번 4번에는 물분모 등이라고 분류가 되있어요 자 물분모 등에는 물분모 등에는 자 수개 물을 사용하는거 4개 그리고 가스개 가스를 사용하는거 4개 그리고 8개가 있어요 물분모 등은 물분모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물분모를 포함한 자 교차회로를 사용하는 자 그런 설비들을 묶어놓은거에요 자 이거 자 뭐가 있냐면 물분모 등에는 자 물분모가 있고 물분모 소화설비 그 다음에 미분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 강화액 자 얘네가 자 수개죠 수개 자 물을 사용하는거 자 그래서 물분모가 자 104로 분류됩니다 제 104 A로 분류되죠 자 포가 105에요 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개 가스개는 자 CO2 하론 자 분말 아니 청정 분말 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번호를 자 CO2가 106을 부여받구요 107 자 늦게 돌아서 107 A를 받았어요 자 분말 108을 받구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자 마지막 남은게 뭐냐면 109 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자 5번 자 옥 왜 소화전이 있어요 얘가 109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자 이게 다 소화설비에요 소화설비 소화설비란 뭐에요 소화설비란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나면 그 화재를 보고 그 건물에 자 거주하고 있는 관계인 관계인은 누구입니까 자 소관점이죠 소유자 자 관리자 자 점 점유자 자 이런 사람들이 자 화재를 보면 바로 자 이런 설비들을 가지고 자 이 소화설비를 가지고 자 끄는거죠 자기가 끄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자 이런 자동소화설비들은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 자동으로 자 화재를 감지해서 끄는거 불을 끄는거 그것이 소화설비입니다 소화설비 자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물 또는 소화약재를 사용해서 자 불을 끄는거 그것이 자 1번 100번을 부여받은 자 소화설비들이에요 이 소화설비들만 하면 자 화재환경교준의 약 50%를 공부를 한겁니다 거의 한거에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해놨습니까 이 소화설비 중에서 자 크게 수계와 가스계로 분류해놨죠 자 수계에는 자 여기 보면 옥내가 있고 자 옥내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 그리고 물분무 미분무 자 이런것들 옥외 소화전 하고 저쪽 뒤로 나가는 소화활동 설비 중에서 소화활동 설비 중에서 자 연결송수관하고 연결살수 연소방지설비 기타 뭐 그런것들이 여기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상당히 이게 덩치가 크죠 수계소화설비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스프링클러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스프링클러가 덩치도 가장 크고 내용도 가장 많고 자 그 다음 옥내 소화전이 많게죠 자 가스계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CO2 자 여기에 있는거 이것들이죠 CO2 하론 청정 분말 얘네인데 여기에서 덩치가 가장 큰건 자 CO2죠 CO2 먼저 공부하면 뒤쪽은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이에요 겹치는 내용들이고 요즘에는 뭐 청정이 청정을 요즘 거의 다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이 대세죠 대세는 자 그렇기 때문에 청정을 강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화설비 중에서는 자 수계와 가스계로 나눠서 우리 교재에 자 거의 절반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 부분만 하면 절반은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소화 자 소방시설의 종류 중에서 여기를 하고 있죠 이 나머지는 지금 가지도 않고 있어요 자 이 나머지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200번 때 경고설비가 있는거죠 경고설비 자 경고설비의 종류에는 자 여기 200번 때를 부여받았다고 했죠 자 경고설비의 종류에는 자 NFSC 2021에 자 그냥 쓸까요 자 비상 경고설비가 있어요 자 비상 경고설비 내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고 자 이 비상 경고설비 내에 자 무엇이 있냐면 비상 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비상 경고설비 잔독경보형 감지기 자 이 안에 내용이 같이 있어요 자 이것이 몇 번 자 201번이죠 NFSC 2021 자 200번 때 경고설비에요 자 얘네는 다 화재를 발견하면 화재를 자 경보를 해주는거죠 그 내부인들한테 경보를 해줘서 피난을 도와주는 자 그런 것들이 자 200번 때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비상 경고설비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비상 방송설비가 있죠 자 앰플을 사용해서 스피커로 방송을 하는거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피난해주세요 자 그런거 그것이 이게 202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 자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경보설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방전기 중에서는 거의 거의 7 80%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얘가 자 203번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NFSC 203 예 자동화재 탐지설비하고 기타 소방전기설비들하고 모아가지고 우리 교재 뒤쪽에 가면 자 배선회로 배선회로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하고 자 뒤쪽에 모여있습니다 자 그것도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 자 204가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 속보설비 204 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화재가 나면 자 바로 화재를 감지한 다음에 소방서에 전화를 거는 거죠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자 우리 주소가 여기 여기인데 불이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 뭐 그런 내용을 녹음시켜 놓고서 자 바로 전화 걸어서 자동으로 녹음이 실행되는 거 그것이 자동화재 속보설비죠 자 5번 자 누전경보기 자 205번에 속해 있습니다 자 누전경보기는 뭐예요 자 누전경보기는 보통 뇌화구조가 아닌 자 이런 건축물에 설치는 않고 이런 건축물에는 전기에서 전기에서 자 큐비클에 큐비클 밑에 보면 ELD라고 해서 자 누전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서 전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 소방에서 하는 누전경보기는 자 계약전력 배관 폐하가 를 초과하는 그런 건축물인데 뇌화구조가 아니고 자 내부도 뭐 불은 준부륜이 아닌 뭐 그런 그런 건축물에서 설치를 해서 자 누전 됐을 때 그런 건축물은 불이 빨리 확산이 되니까요 반드시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서 자 누전이 됐을 때 경보를 해가지고 사람을 피난시켜줄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누전경보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밖에 그 밖에 자 지하구에 설치되는 통합감시설 자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자 경보시설 얘네는 번호를 부여받지는 못하고 자 연소방지설비 안에 들어가 있죠 연소방지설비 안에 지하구에 설치하는 연소방지설비 안에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도 원래는 여기에 지금 저쪽에 소방시설의 분류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비상경보설비에 다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경보설비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피난설비가 있겠죠 자 피난설비는 300번 때 번호를 부여받는 거죠 자 순서대로입니다 딱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피난설비 피난설비 중에서 자 맨 처음 301 자 301은 자 피난기구가 되겠죠 자 피난기구는 뭡니까 자 지상 3층에서 10층 또는 지하 지하층에 설치를 해서 자 화재가 났을 때 자 양방 피난이 안되면 자 피난구 쪽에 화재가 났으면 자 갈 길이 막히는 거죠 자 그럼 딴 쪽으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면 등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피난기구죠 그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자 피난기구 구조대 자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뭐 다수인 피난장치 승강식 피난기 뭐 기타 등등이 있죠 자 그런 쭉 분류가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인명구조기구 자 이게 301이 되겠고 자 이게 302가 되겠죠 자 인명구조기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방열복 자 공기호흡기 자 인공소생기 방공인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 자 호텔이나 뭐 병원 뭐 기타 지하상과 제약사 뭐 이런데 그런 데 설치를 하는 거죠 자 3번 자 유도등 설비가 있죠 자 유도등 내부에는 자 유도등 설비가 이게 303을 받았습니다 자 피난 설비 중에서는 유도등이 가장 덩치가 크죠 암기할 것도 많고 자 다른 것들은 그냥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자 그렇지만 유도등은 약간 해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자 유도등 중에서는 이 안에 뭐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자 객석 유도등 자 뭐 피난 유도선 자 기타 뭐 삼선식 뭐 이런 것들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있고요 자 4번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이 있죠 제가 304번을 부여받았어요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죠 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자 큰 4번 해가지고 자 피난설비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소화용수설비가 있죠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에는 자 소화용수는 소화할 때 자 소방차가 가서 물을 푸는 거 물을 퍼오는 거 그리고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소화용수설비 중에서는 1번이 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가 있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가 얘네가 400번 때죠 자 402를 받았습니다 자 2번 소화수조 저수조 자 상수도가 없는 경우에 자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를 해야죠 얘가 402번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화용수설비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소화활동설비가 되겠죠 소화활동설비 자 소화활동설비는 자 500번 때 자 소화활동설비는 뭡니까 자 우리 관계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가 쓰는 거죠 자 소방관들이 쓰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자 화재가 발생해서 자 우리 소화설비로 화재가 불가능했어요 화재가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해가지고 이 소화활동설비를 이용해가지고 자 화재를 끄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런데 필요한 설비들이 자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재현설비가 있죠 자 재현설비는 소화활동설비라고 하기 보다는 자 피난설비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분류는 일단 재현설비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501에 있고 재현설비 중에서 자 거실재현과 자 부속실재현으로 나누죠 자 출대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재현 연결송수관 자 이게 502번으로 받았죠 자 연결송수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소방관들이 와서 소방차로 송수구에 물을 넣고 자 위층에 사람이 떼어가죠 떼어가가지고 연결송수관 방수구 자 연결송수관은 65mm를 쓰죠 65mm 방수가 65mm이고 호수도 65mm에요 자 일반 관계인이 쓰는 것들은 자 40mm죠 40mm 자 그래서 훨씬 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 놓은게 자 연결송수관입니다 자 우리가 쓰면 자 잘못하면 뒤로 넘어져요 반발력 때문에 자 3번 재현살 자 연결살수설비 자 얘가 503번이 되겠죠 자 연결살수비는 연결살수비는 자 지하층같은데 작은 지하층 지하층이나 뭐 판매시설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안 달렸으면 연결살수설비를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방관들이 왔는데 지하층같은데 자 들어가라고 자 들어가서 등을 떠밀죠 등을 떠미는데 아 난 못 들어가겠다고 왜? 지하층같은데 잘못 들어가면 죽죠 자 그랬을 때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 거기 연결살수설비 송수구에다가 물만 집어넣으면 연결살수설비 헤드에서 물이 막 들어가서 소화가 되죠 안 들어가고서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살수를 설치하면 자 그리고 5번 자 비상콘센트 자 비상콘센트도 자 소화활동을 할 때 소화활동을 할 때 조명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 조명이 없거나 무슨 장비를 사용하고 싶다 뭐 그럴 때 소방관들이 가서 자 전기를 꽂아 쓸 수 있도록 자 상용전원이 아니라 자 비상전원에 의해서 자 만들어 놓은 게 비상콘센트입니다 자 5번 재현살콘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자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자 무선기를 사용할 때 무선기가 지하층이나 아니면 고층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 무전이 잘 안 터지겠죠 그래서 지하층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자 누설동축 케이블을 설치를 하죠 그거 하고 또 다시 법이 만들어진 게 뭐예요 30층 이상 건축물이면 그 건축물의 16층 이상부터는 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6번 뭐 방 자 연소방지설비 자 연소방지설비는 어디에 자 지하구에 설치하는 거죠 지하구에 지하구에 설치를 해서 지하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연결사수하고 마찬가지로 지하구에 불 났는데 케이블들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자 소방관한테 불 났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지하구를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면 다 죽어요 자 그랬을 때 연소방지설비 송수구에 자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연소방지 헤드를 통해서 물이 나가죠 물이 나가가지고 그 부분만 적시는 거예요 딱 3m 그 부분 살소구역 그 부분만 적셔가지고 자 왼쪽에서 난 불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연소 연소 방지 자 연소가 타는 연소가 아니라고 했죠 이게 자 이훈련자 탈소자 타서 이어져 나가는 거 쭉 타나가는 것들을 딱 차단시키는 거죠 거기까지만 타라 여기까지만 타고 저쪽은 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게 연소방지설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6개 소활동설비 6개를 했고요 자 그럼 기타 소화설비가 있죠 기타 소화설비 기타 소화설비가 자 600번 때를 받았어요 자 기타 자 기타 소화설비 중에서 1번이 뭐예요 1번 601인데 601이 옛날에 자 다중이용업법이 다중이용업법이 601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특별법으로 나갔어요 완전히 특별법으로 나가서 얘는 결번이 되어 있죠 601은 결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602 자 602는 자 비상전원 수전설비죠 자 비상전원 수전설비 자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비상전원을 뭐 어디 딱히 어디 딴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전에서 그 상용전원을 수전하고 있는 그 전원에다가 약간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서 야 그거를 자 이러이러한 때 비상전원으로 사용해보자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비상전원 수전설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3번 6032 자 도로토널이죠 도로토널 자 도로토널 예전에는 자 2006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도로토널에 대한 그 법이 따로 화재안전기준에 있지 않고요 자 각각 화재안전기준 이런 데에 다 분산되어 있었어요 분산되어 있던 거를 자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자 도로토널을 그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자 이걸 딱 모아서 정리를 딱 해서 자 이것만 보아도 딱 도로토널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자 편리하게 이렇게 모아주자 해가지고 603에다가 딱 도로토널만 모아가지고 해놨어요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자 고층건축물이 있죠 자 이게 604죠 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다 나눠져 있던 것을 다 나눠져 있던 것을 자 30층 이상 120m 이상 자 그런 고층건축물에서는 야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강화시킨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화재안전기준에 별도로 정의를 하자 자 그렇게 해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 뭐가 있어요 임시소방시설이 있죠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자 화재가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자 소화설비가 없죠 소방설비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용접이나 뭐 코팅 같은 작업을 할 때 화재가 자주 났었어요 자주가 나가지고 그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인사사고들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만든 것이 자 시공할 때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빛을 해라 빛을 해가지고 자 최소한 자 불이 확대되기 전에 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만들었어요 자 그것을 몇 번으로 606으로 그럼 605는 어디 갔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606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소방시설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자 전체 다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셨겠죠 자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교재는 맨 처음에 수계 그 다음에 가스계 자 그 다음에 자 소화활동설비 중에서 재현설비 재현설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이쪽 경보설비 중에서는 소방전기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이 전기시설에 대한 배선회로 배선회로들이 또 배선 몇 가닥 몇 가닥 계산하는 것들 기사 때 해보셨죠 자 그런 것들이 그쪽에 비치가 돼있고 배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 이거 다 암깁니다 그냥 거의 거의 그냥 무작위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암겨야 될 부분들 그 다음 그런 부분들이 맨 뒤쪽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할 것들은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또 그리고 가스계 자 그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1, 2, 3